잠깐만, 2호점에 내려주고 가야되나? 그치? 반주 셔틀 와, 좋다, 2호점 멤버들 쫙 내리고 출동, 출동해 네, 형님? 네, 형님 너네 메뉴 일단은... 김밥 아, 김밥이요, 네 3가지 이상 나왔으면 좋겠거든 4가지면 더 좋고 네네네 한 끼 기본 하나? 올라 올라 야, 오늘 재료가 너무 많이 남았지? 네 네, 닭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내일 바로 점심 장사 들어가자 내일 저녁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바로 이거 이 메뉴로 해서 점심 장사 바로 하는 거로 해서 준비해 김밥 재료 남은 것도 파악 해봐 네 왜? 내일 내일 김... 이 재료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다 버릴래? 내일 점심 장사를 해야지?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들어가는 길에 의자를 싹 다 내려버리잖아 들어가는 길에 의자를 싹 다 내려버리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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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고 어 이것도 여기다 놔둬 이거는 마늘간장 소스인가? 네 충분히 충분하고 이거 볶으면 되고 불고기도 한번 이건 안 볶아도 돼 한번 식당을 하면 무조건 잘못된 걸 처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운 재료들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시험이 끊어 버려서 실수한 걸 다시 후벙하면서 가르쳐준 오답 정리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풀 수 있는가 야 준비 잘 돼가? 아유 멋있습니다 형이 야 잠깐만 내가 그럼 김밥만 잡아주고 가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야 오늘 지금 뭐뭐뭐뭐야 메뉴가 꿀 그 다음에 노드윽 색깔 색깔 그냥 더 이게 김밥 속 재료로 쓸 때 색깔이 더 진하게 나와야지 좋아 미쳤다 이렇게만 우와 먹어보면 짜 야 밥을 좀 더 두껍게 해 그리고 밑간 하지 말고 소고기 양을 줄이면 불품이 없어요 소고기 양은 듬뿍 나가야 되니까 소고기 양은 듬뿍 나가야 되니까 고기 양은 듬뿍 고기 양은 듬뿍 고기 양은 듬뿍 고기 양은 듬뿍 많이 내지 이게 제일 기대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거 어때요? 왜 결달하지? 그렇지? 이거 봐 회벌리시라고 예쁘지? 예쁘지? 여기다 지단 필요하면 지단까지만 넣으면 돼. 됐죠? 참치김밥부터 해 보자. 우와, 진짜 많이 있는 거구나. 어디서 시큼한 맛이 나는 거냐? 식초에 담겨져 있는 당근이었어요. 그걸 왜... 무조건 편하게 하자고 막 깡통 갖다 쓰면 어떻게 해. 차라리 먹어봤더니 신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지. 여기. 기름. 한 마늘. 한 마늘. 한 마늘. 저 선풍기 밑에서 빨롱 시켜야 돼. 네들한테 당근이 위기였지? 차라리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정말 위기 탈출 넘버 원이시네요. 한 마늘. 자, 말아. 이것만 그대로 말아요? 드디어. 위기를 기회로 당근 김밥. 먹어봐. 오! 갑자 갑자.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알았어? 됐어. 잘 할 수 있지? 네, 네. 나 간다. 수고해. 들어가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다시. 여기 예쁘네.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올라. 아, 형. 고맙습니까? 올라. 빼봐, 빼봐. 이게 DP인가 보다. 오, 노우, 노우, 노우. 궁금해요, 궁금해요. 뭐예요? 바주까? 바주까 포우. 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천문전 같지? 됐다, 이제. 됐다. 그리고 저게 밑에 단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아, 네, 네. 오, 와우. 이렇게 해 놓고 음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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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면. 오케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빈처 봐. 베리 굿. 딱 거. 싹 싹 싹 싹 싹 싹 싹 싹. 클린? 클린. 예스 플리즈. 땡큐. I understand that. 자, 조명팀. 조명팀. 조명팀 플리즈. 우선은, 오늘은 이걸 떼어서 만약에 옮길 수 있으면 최고고, 여기로. 네. 만약에 못 옮기면 저 한 두 개나 세 개라도 이쪽으로 소개해 주려고 해. 아, 못 옮겨? 아니, 옮기려면 위에 새로 타공을 해야 해가지고. 야, 그냥 한 번 옮겨봐. 30분? 30분 해주고요. 어, 30분 해요? 고. 고고고. 아, 이쁘다. 아니, 한 3일은 해야 해. 일단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단골 확보. 제육볶음, 제육볶음. 지금. 두 번째. 어, 예스. 아, 멋있다. 너무 미. 맛을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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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뇌, It comes to the beat. 마스 расconst arrivé. 하나번 pieces 스킬터. 멈추 수술 하나 여기서 나눠가. 혹시 제육 마카드 더야? 어. 아직 야채 안 넣은 거예요? 사실. 아네. 야, I got it. 어, 비가. 비가? 아이. 어. 아. 쉽지 않게. 쉽지 않게. 너무 잘 먹었어요. 오, 예. 예쓰 일부러 달짝지근한 고구마튀김하고 섞어서 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감자튀김, 이건 고구마튀김. 단짠단짠.